올드 잉글리십톱 강아지 태어난 첫날입니다. 태어난 첫날인데 강아지들이 몸무게는 1kg 내외로 태어났어요. 몸무게 작은 아이가 900g, 보통 1kg, 1.1kg, 1.2kg, 1.3kg 이런식으로 태어났습니다. 단미를 했고요. 꼬리를 뺀 무게입니다. 꼬리를 제거한 무게가 900g에서 1kg, 1.2kg, 1.3kg 이렇게 첫날 태어났고요. 아주 뭐 튼튼하고 단단하게 태어났습니다. 묵직하게. 단미수술하고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깽 하고 하면 울지도 않고 뭐 담담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애도 있고 오히려 단미수술한테 어르렁거리는 아이도 있고 뭐 고통을 제가 느끼는 건 아니지만 고통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고 단미도 잘 됐고 단미하고 나서도 이렇게 얌전하게 잠을 잘 잡니다. 낑낑 데리거나 우는 것도 없이요. 올드 잉글리톡 태어난 첫날 강아지들 단미 여기까지입니다. 성장일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장일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